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논술 장진석 선생입니다. 이번 퀘스트는 2022학년도 논술 전형에 관한 계략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올해 메가스터디 인강에서 진행하게 될 제 수업에 대한 안내를 같이 할 거예요. 전반적인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까 주의깊게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입시 환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입시의 변화에서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경쟁자들의 숫자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가 굉장히 인구 감소가 급감하고 있고 인구 감소가 심해지고 있고 대학 조정은 대학 모집 정원은 거의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요. 2020학년도에 이 정도였던 비율이 2021학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죠. 코로나로 굉장히 심각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인구도 급감을 했고 실제로 결시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결시율이 2020학년도도 이때가 최대라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높아졌죠. 거기다가 이제 재학생 비율이 재수생, 졸업생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이제 27%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간에 그만두고 나온 애들 빼고 이제 수능 성적표 받은 애들 기준으로 보면 약 30% 정도가 졸업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이제 재수생의 강세가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올해 2022학년도인데 지원자는 뭐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전체 지원자는 50만 미만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응시자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실제 결시율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재학생은 전체적으로 감소할 게 확실하고요. 뭐 인구가 줄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졸업생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많은 친구들이 좀 억울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자기 실력과 발휘를 못했다. 뭐 별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마스크 쓰고 시험 봐서 망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얘기들을 다 대면서 자기 실력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이제 반수를 하겠다라는 학생들의 의지 표현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변수는 이제 수능체제의 개편인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수능체제가 개편되는 게 그렇게 불리한 조건도 아니에요. 또 해볼 만한 조건이 되다가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정시 비율이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재수생들한테는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졸업생이 이제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면 아마 전체 응시자는 2021학년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약간의 증가? 그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어마어마한 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하면 과거 한번 보세요. 이럴 때 2010년도 이럴 때 보면은 그때보다는 확실하게 경쟁률 자체가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죠. 자 전형별로 보면요. 수시 정시 비율만 보세요. 수시가 이제 한참 올라가다가 2020학년도 재작년이었죠. 그때 이제 77.3%로 정점을 찍고 조종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시 모집은 상대적으로 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75대 24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 이상들에서 정시 비율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 40% 가까이 올린 대학들도 많고요. 그렇게 올리다 보니 사실 뭐 상위권 대학들만 그렇게 올리면은 나는 실력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정시에서 위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뭐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 혹은 뭐 경기권 대학 이런 대학들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갈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시하는 데는 과거에 비해서는 몇 년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유리해진 게 사실이죠. 지금 정시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는 논술은 수시 전형이에요. 수시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 조건을 끼고 보는 전형이다 보니 정시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과 논술 이 두 개를 병행했을 때 당연히 정시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올해 상황이 좋으니까 열릴 것이고 그리고 논술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계속 가지고 가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학종 뭐 이렇게만 매달리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학생들에게 논술은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인원을 보면요. 전체 인원 중에 이제 논술 전형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원은 비율로는 3.2%에서 3.2% 똑같아요. 아주 약간 줄어든 정도.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정시 전형이 늘어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조금 영향을 받기는 했는데 논술 전형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종합 전형은 확실히 감소가 있었죠. 자 그리고 정시모집은 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대학별로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뭐 여기 있는 대학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올해 좀 주목해야 될 학교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좀 가고자 하는 원하는 학교들 작년과 저녁이 좀 바뀐 학교들 이런 학교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올해 가장 주목할 학교는 가천대예요. 물론 뭐 처음 논술을 시작하면서 가천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뭐 그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거보다 더 상위권 대학들을 목표로 할 텐데 사실 가천대가 요즘에 계속 이제 좀 상승세 있는 대학 중에 하나죠. 이제 그 분당 지역이라든지 성남 분당 지역, 강남 지역, 송파 지역, 이 지역 학생들은요. 사실은 심리적 마지노선이 가천대예요. 가천대는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학교지만 서울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인서울대학으로 요즘에는 인정을 해주고요. 학교가 계속 확장이 되면서 학교 모양이 이렇게 세로로 길어지고 있어요. 서울 쪽으로 북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천대가 배치표상에서도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뭐 세종대, 숭실대 라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실제 그만큼 학교에 투자도 많이 되고 좋다는 얘기죠. 가천대를 왜 주목해야 되냐면 850명의 인원을 적성전형으로 내내 뽑다가 적성전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논술전형으로 넘어와서 논술로 뽑는 대학들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거기다가 모든 게 입시가 첫 해일 경우에는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술 문제, 예시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발표되면 바로 내가 이제 그건 문제풀이하고 같이한테 파이널 준비를 시켜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난이도로 놓고 볼 때 그렇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로 내지는 않을 것이고 수능 최저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수형 사과 한 과목 중에 한 개 이상만 3등급이면 되는 정도로 굉장히 수능 최저 조건이 낮은 편입니다. 해볼만 하죠. 한 과목만 넘으면 되니까. 자 그리고 교과전형 교과를 40% 즉 내신을 40% 본다 그랬는데 실질 반영 비율은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발표된다 그래도 내신이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크게 반영되진 않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한 4, 5등급 때까지 5등급은 좀 모르겠는데 4등급 때까지는 무난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대학에서 세부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천대가 물론 상위권 대학들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야 가천대까지 원서를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논술로 어떻게든 간에 그래도 좀 괜찮은 학교를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가천대를 또 좀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최저 조건이 낮다 보니까. 그렇지만 준비한 학생들과 안 한 학생들 사이에 격차도 되게 크게 벌어질 수 있고 준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죠. 워낙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해볼 만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들 중에 이제 건대 같은 경우가 건대가 항상 어려운데 건대 논술이 내신을 보지 않죠. 내신을 보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신이 나쁜 학생들 5등급, 6등급, 7등급 특히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나 뭐 이런 외고나 이런 데 출신 학생들이 건대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대 보는 친구들의 실력이 되게 좋아요. 논술 준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그냥 만만하게 내신 안 보니까 아무나 쓰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최저도 이제 이합사로 작년과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경희대. 경희대도 뒤에 내신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경희대가 교과 내신을 21% 반영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4등급대 정도만 돼도 합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등급대까지는 괜찮은데 그리고 5등급대, 6등급대는 거의 합격자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비교과도 들어가기 때문에 출결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감점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희대가 올해 바뀐 부분이 바로 최저조건이에요. 원래 2합 4였는데 2합 5로 더 완화를 했습니다. 이게 최저조건을 경희대급의 학교에서 최저를 내린다는 얘기는요. 논술에 대한 변별력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경희대 문제가 준비를 좀 꾸준히 해야 붙을 수 있는 학교고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논술 준비만 꾸준히 잘한다면 충분히 또 해볼 만 하겠죠. 물론 이제 내신이 너무 나쁘다면 피해야 되는 학교고요. 그리고 역시 적성전형을 보던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이제 논술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대, 원주 캠퍼스, 고려대, 세종 캠퍼스 이 두 대학이 이제 논술 전형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약간 그 캠퍼스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도 낮은 편이고 최저조건도 보면은 이제 그 저기 가천대하고 똑같죠. 한 과목 3등급인데 여기는 이제 사과탐 2개 평균으로 계산을 하고요. 혹은 영어 2등급만 맞아도 이제 최저조건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지 한번 넣어놓고 보라는 얘기예요. 논술 문제는 역시 예시 문제가 나오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겠지만 그렇게 난이도를 엄청 높여내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설된 대학 이렇게 가천대, 고려대, 세종, 그리고 이제 수원대 이 세 개 대학이 올해 새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대학들 중에서도 이제 동국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아까 건대, 동대가 다 이제 2합 4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 경찰행정학부가 예전에는 최저가 높았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최저가 똑같아졌다 다시 또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행정학부 같은 경우는 사실 동국대 간판과인데 국수영 중에 탐구를 뺀 나머지 2개에서 합사니까 여기는 탐구가 포함이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들 이제 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논술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교들이죠. 서강대라든지 성대라든지 여전히 논술 문제는 어렵고요. 최저 조건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3합 6 뭐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대학들은요. 최저 충족 비율이 30%대 밖에 안 돼요. 학생들 입장에서 최저 그거 못 맞추나 싶겠지만 수능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모의고사 보던 것처럼 쉽게 맞춰주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최저에서 걸러지는 인원도 많고 특히 서강대나 성대처럼 논술의 난이도가 꽤 높은 학교들 물론 두 대학은 논술의 성향이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건 확실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이 우연히 붙기는 힘든 학교들이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서강대 성대 요 대학들은 반드시 미리부터 준비를 좀 해야겠죠. 자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가 올해 뽑는 인원을 확 줄였는데 자연계열만 뽑습니다. 인문계열은 시립대 논술 전형에 폐지됐습니다. 원래 많이 뽑지도 않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원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새로 들어왔는데 최저 조건이 없고요. 수원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고 어떻게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요것도 이제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인원이 적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선택지 안에 넣어야겠죠. 자 그리고 올해 또 바뀐 게 숙대에요. 숙대가 원래 2합 4 조건이었는데 2합 5로 경희대랑 마찬가지로 최저 조건을 조금 더 완화시켰습니다. 숙대 문제는 뭐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요. 천자짜리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상당히 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 기본 글쓰기가 좋은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즉 연습하지 않고 우연히 붓기 힘든 학교란 얘기에요. 꾸준히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대 말씀을 드릴게요. 연대는 아시겠지만 논술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논술 100%로 보고요. 난이도는 거의 뭐 하늘을 찌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잠깐 다시 설명하겠지만 연대는 여러분들 특히 고3 학생들이라든지 그냥 재수생 중에 그냥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연대였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은 아니에요. 워낙에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사탐 이 모든 실력들이 완벽한 친구들이 합격할 수 있고 거기다가 제가 파이널 강의를 해보면 파이널 강의할 때 몇몇 친구들은 과잠이라고 그러죠. 현재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수업을 듣습니다. 약간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중대나 이대나 이 정도 다니는 친구들이 자기 학교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와서 같이 수업을 들어요. 실제 거의 대입 시험이라기보다는 편입 시험 같은 느낌처럼 들어서 상당히 상위권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난이도가 그만큼 높고 들어가기 힘든 학교 중에 하나죠. 사실 여기 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연대는 논술 전형에 없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좀 나쁘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희망일지도 모르겠지만 좀 미안하지만 정시로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다른 대학은 나와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연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영역에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지 솔직히 말하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그걸 기본으로 글쓰기 연습도 꾸준히 해야 되고 그래서 연대는 일단은 전략적으로 노릴만한 학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대 미래 캠퍼스가 원주 캠퍼스죠. 그래서 최저 조건은 두 개 함 6이고요. 고대 세종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많은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이대인데 이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최저가 좀 높았는데 최저를 작년부터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세 과목 탐구는 한 과목 반영이고요. 삼합 6 조건이고 스크랜트만 요거보다 좀 높죠. 이대는 내신 반영이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이대식 내신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대가 상위 30단위를 모아서 계산을 하는데 4등급 대 5등급 대여도 상위 30단위를 모아서 2.매 이런 식으로 내신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했던 과목들을 모으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는 평균 내신이 4.매이라고 해가지고 이대식으로 계산해봐 그랬는데도 4.매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잘했던 과목이 없는 거죠. 3년 내내. 자 그래서 이대는 꼭 반드시 환산을 해보고 원서를 써야 되고요. 이대식으로 계산해서 4.대가 넘어가면 감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신 조건,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조건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높다 보니 그리고 논술 문제도 사실 뭐 여기 있는 대학들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글자 수도 많이 요구하고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죠. 준비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학교입니다. 기본 조건들 최저, 내신 그건 기본이고요. 자 그리고 중앙대 역시 이제 많은 인원을 뽑는데 특히 뭐 중대 경영 같은 경우는 120명을 넘게 뽑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학교죠. 뭐 중대 최저는 이제 탐구를 두 과목 보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탐구 두 과목 3학 6이고요. 자 그리고 비교과, 교과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중대 같은 경우 내신 반영이 크진 않은 학교인데 2대를 제외하고는요. 최저가 높은 학교, 3학 6인 대학 중에 내신을 많이 보는 학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대는 비교과를 좀 많이 봐요. 비교과라는 게 봉사활동하고 출결인데 의외로 중대에서 출결로 감점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뭐 고3들이야 그럴 일이 없지만은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능 끝나고 나서 뭐 인생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하여튼 학교를 안 가버려가지고 무단결석 처리가 막 15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그 정도 되면 지원 못합니다. 이건. 그래서 중대 같은 경우는 비교과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중대라든지 2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수능 끝나고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난이도로 놓고 볼 때는 결코 그거 해가지고 붙을 수 있는 대학들은 아니겠죠.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외대. 뭐 외대도 인원으로 보면 중대보다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외대 굉장히 많이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외대는 이과가 없기 때문에 이과를 논술로 뽑지 않기 때문에 다 문과생으로만 뽑는 인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LD나 LT학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좀 높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2합사고 글로벌 캠퍼스는 최저가 없습니다. 외대 논술 문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쉬운 편이에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학교죠. 문제는 최저예요. 2합사가 쉬워 보이지만 실제 수능 때 가서 미끄러지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최저만 뭐 튼튼하다면 외대는 당연히 과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양대. 한양대는 연대하고 마찬가지로 논술 최저를 보지 않고 학생부를 보긴 하는데 이 학생부라는 게 내신을 보는 건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평가라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출결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과보다는 비교과 영역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신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연대든 한양대든 다 높은 학교들인데 그 학교들에서 최저도 없이 내신도 안 보고 학생을 뽑는다는 건 그만큼 논술 변별력이 높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양대 문제는. 인문계열 문제 당연히 어렵고요.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손도 대기 힘든 그런 수리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물론 뭐 처음부터 연대처럼 마음을 접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내가 얘기하는 잘한다는 건 정말 내내 1등급인 학생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해볼 만해요. 상경계열 같은 경우. 그리고 글빨이 좀 좋고 서강대 글쓰기를 좀 잘하는 친구들. 서강대하고 패턴이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한양대 인문계열 지원해 볼 만 하겠죠. 자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는 역시 이제 최저조건이 있다가 폐지를 시켰는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요. 홍대가 이제 3합 7 조건이죠. 좀 특이하죠. 2합 4도 아니고 2합 3합 6도 아니고 3합 7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전에 시험이 있다 보니까 홍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질 경쟁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에서도 걸러지지만 처음에 시험장 가면 학생들은 다 오죠. 수능 보기 전이니까. 그리고 나서 최저 못 맞춘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능 전에 보는 시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상위권 학생들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선 수능 대박 날 수도 있는데 수능 전에 했다가 납치되면 어떻게 납치라도 해주면 고마운데 하여튼 그런 식의 생각을 하다 보니 상위권 학생들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홍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학교 중에 하나겠죠. 계략적으로 대학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내가 이 중에 주요 대학들은 대학별 파이널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OT 때 자세한 입시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최저학력 조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최저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들은 이 학교들이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대하고 한양대는 최저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만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굉장한 논술실력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나머지 대학들은 최저가 없으면 학생들이 뭐 논신들이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가 없다 그래도 실제로 보는 학생들이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수능을 상대적으로 좀 못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다들 알겠지만 수능을 못하고 논술을 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학습 능력이라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이 대학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을 보는 친구들 중에는 논술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현장에서 봐도 사실 수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대학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 거 그것만 목표로 하는 건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영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수능 최저를 끼고 어느 정도 대학들을 원서를 쓰고 이 중에 몇 개 대학은 혹시 모를 수능에서의 어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한두 개 정도 받쳐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보는 대학들이 무조건 합격 확률은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반영은요. 숭실대, 세종대를 제외하고는 숭실대, 성대를 제외하고는 다 등급합 조건에 영어가 들어가고요. 숭실대는 조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성대는 포함이 되는데 2등급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는 나머지 과목이 다 1등급이어도 영어가 3등급이면 최저 조건을 못 맞추는 게 되죠. 그리고 탐구 반영도 이 세 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은 탐구 한 과목 반영이에요. 그렇다고 탐구 한 과목만 공부하진 않겠지만 알다시피 수능에서 탐구 특히 사탐이라는 게 하나 틀리면 3등급 나오고 실수 하나로 등급이 쭉쭉 밀리는 영역이다 보니 당연히 완벽하게 두 과목을 다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원서 쓸 때는 혹시라도 내가 두 과목 중에 하나가 좀 불안불안하다 싶으면 이 대학들은 제외하고 물론 국영수로 최저 맞출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탐구 한 과목 보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최저 영역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요. 세 개 영역 보는 대학들이 있고 두 개 영역 한 개 영역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들인데 그걸 한 번에 정리해서 정리해놓은 내용이에요. 아까 보셨듯이 한 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이 이 두 대학이었죠. 가천대랑 고대세종. 그래서 수능 어느 정도 3등급 이상 나올 정도라도 기본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이건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겠죠. 내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내신에 관한 설명은 제가 따로 TCC로 올려놨습니다. 올해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올해 또 바뀐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새로 찍어서 올릴 거예요. 이건 원서 쓰기 전에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대학별로 그리고 전형별로 다 다릅니다. 반영 방법이. 그래서 반영 과목, 학년 비율, 반영 방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대학별 내신을 환산해 보셔야 돼요. 일괄적으로 나는 2.매시야 그러면 모든 대학이 2.매시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사이트에 각각 입력을 하면 대학별 환산조수 몇 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비교과 감점 요인도 확인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중대라든지 외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비교과를 보니까 출결해서 감점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어느 정도 내신으로 한번 골라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라인이냐면요. 내신이 한 3등급대다 그러면은 사실 고민할 거 없어요. 어디를 써도 상관없고 수능 최저만 고민하면 돼요. 자 그런데 내신이 4등급대다 그러면은 약간 불리한 학교들이 몇 개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라든지 이대 같은 학교는 내신 4등급이면 불리해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불리합니다. 자 그리고 5등급대가 되면 아예 지원을 못하는 학교도 생겨요. 6등급대면은 정말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6등급대 7등급대 넘어가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외고 출신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신 손 나버리고 그냥 수능 집중 뭐 이랬는데 수능도 잘 안 나오고 뭐 이래서 이제 논술 전형에 왔는데 또 그 내신이 발목을 잡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확실하게 내신이 나쁘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수능 최저를 잘 맞으면 돼요. 4만 6 이상을 맞아서 확실하게 상위권 대학을 노리면 되니까 우리 학격자들 때 가르쳤던 학격자들의 그 학격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6등급대, 성대부, 건대, 서강대부 이런 데 잘 붙습니다. 논술 실력이 좋으니까 붙은 거죠. 그래서 내신이 나쁘다면 확실하게 수능 최저를 챙길 생각을 하고 역으로 논술 성적, 논술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도요. 내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라면 내신 반영에 실질 반영이 높은 학교들을 지원하는 거 전략적으로 굉장히 도움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막판에 봤던 학생 중에 내신이 2점대인데요. 논술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도 굉장히 불안하게 나오는 친구였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논술을 아주 짧은 기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논술로는 승부가 잘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몰빵하자 해가지고 경희대를 집중시켰는데 내신을 많이 보니까 경희대 합격했습니다. 이합사 턱걸이로 마쳤고요. 그리고 내신이 좋다 보니 내신이 2점대 초반이었는데 사실 학종으로 경희대 가기 좀 힘든 내용이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전략을 좀 잘 쌌던 거죠. 그래서 내신 반영이 높은 학교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원서 쓰기 전에는 꼭 내신 관련된 캐스트 내용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올해 이제 나오게 되는 논술 문제들의 출제 유형들인데 뭐 기본적으로 인문계 논술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다 인문계 논술이고 글이 나오고 그걸 가탕으로 글을 쓰고 이런 건데 주로 인문사의 통합형으로 나오는 대학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자료가 일부 끼는 게 이런 대학들 그리고 수리 문제가 나오는 대학들이 이렇게 6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건대 인문사의 상경계열이에요. 자 그리고 한양대 상경, 송실대 상경 이 3개 대학은 진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나옵니다. 반면에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간단한 계산과 조금 복잡한 도표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대, 경희대, 중대는 수학 실력이 결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지간한 정도의 수학 실력이면 해볼 만한데 건대, 특히 건대 수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건대라든지 한양대 상경 같은 경우는 수학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냥 1등급, 수능 1등급 그 정도 실력이면 도전해볼 만하죠. 수학 1등급이라는 게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과목이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데 수학이 괜찮다 싶으면 이대학들 준비하면요. 확실히 승산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어 제시문 나오는 학교가 외대 입문, 이대 입문이 나오는데 외대도 모든 과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대학에 나오는 영어 제시문의 난이도는 딱 EBS 수능 특강 수준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 영어 지문 때문에 굳이 저 대학을 피할 이유는 없어요. 다른 제시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단 이제 연대에 나오는 영어 지문은 좀 다릅니다. 연대는 입문사회 문제, 영어 제시문의 수리통계, 과학 지문까지 나와요. 그 연대가 두 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고 온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두 시간 동안 수능 하루 종일 본, 전과목 본 거하고 기분이 똑같다고 그 정도로 압축적으로 모든 내용을 두 시간에 풀어내야 됩니다. 글자 수는 2,400절 넘게 써야 되고 영어 제시문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봤던 EBS 장문독회 이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길게 출제가 될 거예요. 물론 난이도도 높고 거기에 아주 어려운 또 수학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모든 걸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연대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논술로 어떻게 글 좀 쓰면 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꼭 기출 문제를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도전할 만한 학교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쩌면 이제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듣고 본인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 한 번 좀 반성을 한 번 해봅시다. 입시에 실패하는 코스 일단 입시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고민과 방황인데 사실 뭐 입시라는 게 단순하지 않다 보니 고민 방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정확하게 누가 길을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특히 이상과 현실의 어떤 조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내 눈높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잘 수공이 안 되다 보니 학생들이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입시의 어떤 흐름이 깨져버리는 거죠. 자 대체적인 패턴을 한 번 설명을 해볼게요. 고2 때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학종 비율이 높다 보니 학종을 열심히 노립니다. 그래가지고 내신 관리도 하고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생기부도 작성하고 그리고 고3 때쯤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고2가 끝나는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이죠. 딱 끝나고 나면 아 이거 아니구나 정시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해놨던 내신이나 스펙을 보면 이게 내가 원하는 학교로 갈 정도가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겨울방학 때 열심히 정시에 집중 올인을 하죠. 자 그렇게 정시를 하다가 3월 시험쯤 보고 나면 3월 시험쯤에는 아직 내 실력이 안 나왔어 이렇게 믿고 있다가 6월까지 보게 돼요. 6평 보면 재수생들이 이제 들어오죠. 6평에 들어오는 재수생은 전체 재수생도 아니에요. 절반밖에 안 들어옵니다. 반수생들도 없고 근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와 이게 정시가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죠. 그리고 다시 학종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높이가 그때쯤이면 내려가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남았고 그래서 기말고사를 어떻게 한번 뒤집어 봐야지 그리고 스펙 채워야지 해서 막 갑자기 안 하던 활동도 하고 막 독서록도 쓰고 뭐 이런 걸 해요. 자소서 쓰기 시작하고 당연히 수능 공부는 뒷전으로 가고 학종에 매달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또 깨달아요. 아 역시 정시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학종이라는 거는요. 학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신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있는 특히 고3 학생들이라면 여러분들 학교에 상위권 학생들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전교 한 1등부터 10등까지 문과에서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 친구들이 과연 나한테 자리를 내줄까? 그리고 4등급대 맞다가 3등급대로 올라간다 한들 학종에서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3등급대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고민인데 내신 3등급대. 좀만 하면 2등급대 될 것 같고 그럼 학종 어디든 써볼 것 같고 혹은 뭐 스펙을 스펙이 좀 부족했다면 스펙을 막 채우면 뭔가 될 것 같고 이렇지만 3학년 1학기라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대부분 대학들이 3학년 1학기의 스펙을 그렇게 많이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올해는 약간의 변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2학년 학생들이 사실 거의 활동을 못했어요. 했더라도 형식적인 게 많았고 실제 굉장히 생기부에 많은 내용들을 채웠어야 했지만 고1거는 사실 좀 고1때는 좀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래서 고2때 주로 많이 채우는 건데 그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들에서도 고3 내용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어설프게 그거 하다가 수능 공부할 시간도 놓치게 되고 결국은 다시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정시 집중, 이제 사탐 시작해야지 뭐 이러고서 사탐책 펴기 시작하고 뭐 이러고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평가원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 정시도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전형 중에 보이는 게 논술이 보이죠. 그리고 갑자기 논술에 올인을 합니다. 이게 매년 똑같은데요. 그 제 단과 수강생들을 보면 9월 평가원 이후에 오는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때 오는 친구들은 사연이 비슷해요. 다 이사연이고요. 내신은 4, 5등급 때 이하 그거보다 더 나쁘거나 그리고 수능도 4, 5등급 때 그러니까 이게 정시도 안 되고 최저도 안 되고 뭐 생기부의 내용도 그닥 좋지 않고 학생부도 안 좋고 뭐 내신도 안 좋고 하여튼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논술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밧줄처럼 보이겠지만 안타깝게 그런 경우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사례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오면요. 되게 미안하지만 저는 다 돌려보네요. 학생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세 달 남았는데 서너 달 남은 상황에서 논술 집중한다고 가능성이 생기는 건 아니다. 물론 그 친구들한테 그래 나를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면 희망은 주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인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신이 5등급이지만 수능에 뭐 한 두 과목 정도는 그래도 최저가 나올 정도 나온다든지 뭐 이러면 해보라고 하겠지만 현저하게 모든 성적이 나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이 절대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술이란 과목이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리고 수능의 연장이다 보니 수능 실력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논술도 잘할 수 있고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의 결과는 사실 최저도 안 나오죠. 글자수 채울 만큼 논술 실력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전형에서 탈락을 하게 되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방황하는 방황하다 결국 실패하는 그런 코스죠. 지금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기말고사 이후든 혹은 6월 이후에 깨달을 그 깨달음을 지금쯤 그러니까 초반에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객관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강의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현실 인식만 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볼게요. 중요한 단어죠. 선택과 집중. 자 고2 때까지 학생부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전략을 수립하세요. 이건 현실의 눈높이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로 좀 생기부로 뭐 좀 승부가 볼만하지 않다. 특히 이제 내신이 뭐 한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현실적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종이나 교과 지원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고3 겨울방학부터 물론 이 지금 요 내용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뒤에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듣는 시점부터 시작하세요. 어찌 됐든 간에 늦었다 생각해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그때쯤 정시와 논술을 병행하는 거예요. 정시 준비도 바빠 죽겠는데 논술을 언제 해요? 그러지만 계속 얘기하죠. 논술은 정시, 수능의 연장이에요. 절대 새로운 과목이 아닙니다. 연장된, 좀 더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병행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는 논술 전형에서 감점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내신 관리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내신이 뭐 4점대에 걸려있다 그러면 5점대가 되지 않을 만큼만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점대, 5점대 학생들이 내신에 목숨 걸지 않기 때문에 자기 성적 유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뭐 고3 내신이라는 게 다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 내기 때문에 수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시간에 나머지 시간에 뭐 생기부 작성할 시간, 자소서 쓸 시간 등등등 이런 시간에 수능이나 논술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세요. 그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9월 평가원 이후에는 논술 비중은 줄이는 거예요. 앞부분부터 꾸준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논술의 양이 채워져 있다면 9평 이후에는 당연히 수능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집중하고 논술 비중 줄이고 그리고 논술 비중을 줄이라는 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정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편 이상씩은 한 세트 정도는 계속 쓰는 연습을 해야 될 거고 그거 시간 많이 뺏기지 않아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앞에서 배웠던 것들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수능이 중심이기 때문에 수능 비중 늘려야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최저 당연히 맞출 수 있고 안정적인 논술 실력도 생기겠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논술은 별개 과목이 아니라 수능의 연장이에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출제니까. 그래서 수능과 병행하여 공부할 때 시너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국어, 국어 과목에 가장 도움이 될 거고요. 탐구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논술은 사고 과정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9평 끝나고 잠깐 이런 거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쓰고 고치고 다시 쓰는 과정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겠죠. 그 과정들의 모든 단계들을 보면은 이게 우왕좌왕 하다 보면 실패하게 돼요. 딱 정해놓고 일정 시간은 논술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빼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게 논술이라는 게 되게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다 보면 아 이게 뭐 수능이랑 별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느끼게 될 거예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수시논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했던 얘기들이랑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자 수시논술은 우수한 수시라는 전형 자체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우수하다는 게 뭐냐. 사회적으로 볼 때 우수함의 기준은 굉장히 다양해요. 내신 관리를 잘한 친구도 우수한 거고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우수한 거고 수능 성적이 좋은 것도 우수한 거고 논술을 잘하는 것도 우수한 겁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입 전형이 다양한 건데 학생들이 가끔 그런 얘기예요. 뭐 우리 선배 누구 뭐 내 친구 누구는요. 논술학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논술로 대학을 붙었어요. 논술 전형 뭐 선풍기 날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원을 많이 다니고 논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논술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국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을 얼마나 다녔죠? 공부를 얼마나 했죠? 그래서 현재 몇 등급이 나오죠?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학원을 많이 다니는 거와 성적이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논술도 똑같습니다. 운동도 비슷해요. 운동도 처음 조금만 가르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거는 자기의 능력치라는 게 있게 마련이고 내가 가진 능력치에서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일정 부분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능력이 전혀 없이 태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다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의 시간을 더 투자하느냐의 문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마지막 파이널 때 며칠 하는 강의만 듣고 논술을 합격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논술 생전 안 하다가. 그 친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국어를 잘해요. 국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수리논술 있는 대학 같은 경우 수학을 잘하거나 하여튼 뭔가 하나는 기본적인 능력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이제 키워야겠죠. 시간이 충분히 된다면 확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우수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은 배경 지식이 아니라 뭐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논리력과 독해력으로 답을 찾아 쓰는 시험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배경 지식이라는 게 무슨 말하자고 흔히 얘기하는 잡지식 같은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교과 지식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논술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사회탐구 과목에 나오는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질 수도 있겠지만 논술 공부하면서 배우면 돼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쭉 보다 보니 20여 년 논술을 가르쳤는데 가르치다 보니 논술에서 나오는 저 교육과정 내 출제라는 것도 결국은 대부분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 한 번씩 배웠던, 들어봤던 것들일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게 심화돼서 나올 뿐이지. 그래서 배경 지식은 필요 없지만 교과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물론 수업 시간에 다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단기적, 단편적으로는 안 돼요. 이건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고의 훈련이 훈련을 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블룸이라는 인지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간의 두뇌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평가 이렇게 6개 영역으로 인간의 두뇌 영역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서 이제 이 지식, 보통 지식이라는 건 암기하는 거죠. 외우는 거고 외운 걸 이해하는 연결. 이 정도까지가 보통 내신이에요. 내신. 그리고 이걸 새로운 지문에 적용하는 여기까지가 수능이에요. 요게 내신이라면 여기까지가 수능 능력이죠. 논술은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평가 능력은 이제 이건 무슨 논문이나 이런 거고 논술에서 물어보는 영역이 요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밑에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논술 영역까지도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의 연장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위에 우리가 내내 익숙해 있던 지식, 이해, 적용 이런 것들을 더하기 분석 능력이나 종합 능력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사고 방식의 변화죠.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잘 길러진다면 밑에 부분도 쉬워질 거예요.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테니까. 자 논술은 일단 글을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이 갑이에요. 무조건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독해에 관한 거, 논리에 관한 거, 혹은 교과 지식에 관한 거 이런 건 수업을 해주겠지만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비행기 조종하는 법 찾아보세요. 그럼 써 있을 거예요.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거 열심히 보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나요? 자 중요한 건 이 논술이라는 건 내 몸으로 해야 되는 거죠. 수학 문제 아무리 잘 풀어도 마킹 못하면 떨었죠. 틀리는 것처럼 논술은 그 마킹을 몇 천자 주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습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많이 쓸 건지 어떤 방식으로 쓰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선 계속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논술의 기본 원리는 모든 대학이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특정 어떤 대학이 목표인데 그 대학 것만 하면 돼요. 그러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모든 대학 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게 교육과정대 출제다 보니 그게 완전히 생뚱맞은 대학은 없어요. 대신에 대학별로 요구하는 글자수라든지 문제 형식에 대한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논리는 똑같습니다. 상반기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들을 훑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9월 평가한 이후엔 당연히 대학별로 해도 괜찮겠죠. 그때는 이제 자기가 지원한 대학 기출문제 풀어보고 모의 논술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논술 문제는 돌려가면서 내다보니 올해 이 대학에서 나왔던 게 다음에 다음 대학에 다른 대학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수업 과정 내에 있는 그 내용들은 다 숙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은 구경수 같이 한 과목으로 생각하세요. 그 얘기는 그만큼의 공부 비중을 두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딱 정해놓고 이 시간은 논술 공부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수능 올인, 논술 올인 다 실패해요. 이건 절대 뭐든지 논술에서 올인은 안 됩니다. 수능 올인 해서 물론 수능이 정말 잘 나오는 친구들이라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수능 날 시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논술은 하나의 그냥 보험으로 해둔다. 이 정도 개념은 아니고 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병행할 때 당연히 나중에 충분한 선택지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논술은 운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맞아요. 논술은 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운이라는 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운이라는 게 그냥 진짜 랜덤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도 노력에 의해서 와요. 공부의 모든 부분에서 운이 작용을 합니다. 하다못해 내신 시험 볼 때도 내가 시험 보기 직전에 책에서 어느 부분 본 게 나왔으면 운이 좋았던 거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운이라는 게 아무나 뽑힌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내용과 비슷한 게 나오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저 운을 통해서 합격할 확률을 높이려면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문제들을 다뤄보고 많이 주워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투자할 시간이 없다고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수능 공부 때문에 논술 투자할 시간 없다고.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합격 후기를 내가 공지상에 올려놓으니까 거기를 한번 보세요. 붙은 친구들이 일주일에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많이 하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고 보통 2시간 정도예요. 매일이 아니라 주당 공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일 2시간씩 하고 이런 거라면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논술은 조금 조금씩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 하루에 한 20, 30분? 그 정도씩만 글쓰기 연습해도 충분해요. 하루에 20, 30분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하는 시간 좀만 줄여도 뺄 수 있는 시간이고 노닥거리는 시간, 멍때리는 시간 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거 무슨 일주일에 12시간을 빼라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건 정말 핑계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수능 점수로 결정난다. 이거는 학생들이 입시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논술은 못 썼지만 수능 점수가 높아서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건 원천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대학들은 여러분의 수능 점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이 학생이 최저를 통과했는지 여부만 알 수 있고요. 예전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는 수능 점수 보고 뽑았던 적이 있어요. 몇 개 대학들이. 그래서 경고 먹고 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지사항의 합격자 수기를 보시면 그 친구들이 납치될 정도의 수능 점수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논술 잘해서 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내신으로 결정난다. 이건 세모예요. 그래서 내신이 대학별로 다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합격자 후기를 보시면 거기에 학생들의 내신이랑 수능 성적이 다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내신이 이 성적에도 합격할 수 있구나. 이 성적에도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논술은 재수생이 더 유리하다. 이거 맞습니다. 모든 대학들을 보면요. 재수생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재수생이 인생을 좀 더 살아가지고 글이 깊어지고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논술은 다 못해요.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논술 잘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럼 논술은 누가 붙냐면 덜 못하는 학생이 붙어요. 누가 누가 덜 못한 아시아비고 다 같이 들어가서 삽질을 하는 건데 내 삽이 좀 작으면 붙는 거예요. 그럼 재수생이 왜 많이 붙냐? 당연히 수능 최저를 잘 맞추기 때문에 그럽니다. 재수생이 유리한 건 수능에 대한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최저 맞추는 비율을 보면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이 훨씬 더 많이 맞추고 그러다 보니 논술 전형에서 합격 확률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전체 비율이 재수생이 30% 정도 되지만 논술 합격자 중에는 50% 이상이 재수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대학들이 많습니다. 재수생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최저의 문제가 최저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수생에게 더 유리하다기보다 수능을 잘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최저 조건 없는 학교는 논신급 글을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고 했죠. 연대 빼고 연대는 논신급 써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학교들이라면 보는 학생들, 그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그닥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술은 경쟁률이 높아서 학격 확률이 떨어져요. 이거 되게 논센스 같은 얘기인데 물론 경쟁률이 중요하기는 해요. 경쟁률이고 이건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 경쟁률로 따진다면 그러면 교과전형, 종합전형이나 이런 걸로 서울대 쓰면 서울대 경쟁률 되게 낮습니다. 2대1 미만이에요. 그러면 붙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내가 뭘 들고 있는 내 패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최저 자신 있고 논술에 준비가 돼 있다면 경쟁률은 큰 의미 없습니다. 실력껏 그냥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너무 쫄지 말고 그리고 논술이라는 게 실질 경쟁률 자체도 표면적으로 50대1 이렇게 나와도 실질 경쟁률은 10대1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경쟁률에 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올해 논술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4개, 스텝 4 해가지고 4개 단계인데 첫 번째는 기초부터 시작하는 논리논술의 첫 걸음에서 완전 처음 기초논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강의인데 개념어, 논술에는 개념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립개념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정리를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 두 개의 강좌는 필수적으로 꼭 수강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걸 심화시켜가지고 3, 4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주요 대학들 문제들을 바탕으로 실전 논술 1, 2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당연히 4개 커리큘럼을 다 따라오는 거고요. 지금 TCC 듣는 시점에 따라서 시간이 좀 없겠지만 반드시 스텝 1, 그리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내가지고 스텝 2까지는 꼭 듣도록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듣고 그 다음에 대학별 파이널로 넘어가도 괜찮고요. 뭐 그냥 각 지점에서 이제 4까지 들었다면 여기서 넘어오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마무리는 대학별 파이널로 하면 되겠죠. 대학별 파이널 수업은 7월, 8월 이후부터 올리기 시작해요. 그때쯤 대학들이 모의 논술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 올릴 거고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이제 파이널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올해 1년의 강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내내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방황하지 마세요. 선택을 했으면 집중하는 거고 그 방향 설정이 여러분의 입시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논술 전형이라는 거 그냥 뭐 한번 찔러볼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난이도도 아니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그리고 꾸준히 시간 배분해가지고 꾸준히만 한다면은 충분히 수능은 물론이고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서 도전해보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